패턴피아 골든 컴퍼스 패턴피아 골든 컴퍼스 입니다. 여러분들께 패턴피아 골든 컴퍼스의 검색 기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패턴피아 골든 컴퍼스의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퀵서치 창을 통하여 간편하게 검색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피아 골든 컴퍼스의 기본 검색 기능은 기술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검색입니다. 이 코어 계열은 기본 검색을 위한 영역입니다.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필드는 기술 키워드나 기술 분야의 명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입력된 검색어를 기술 키워드나 기술 카테고리의 명칭을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기업 현재 권리자는 기업이나 기관의 명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입력된 검색어를 기업 기관의 명칭을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연산자는 엔더 연산자, 확장 연산자, 일치 연산자가 지원됩니다. 검색 필드 간에는 엔더 연산만이 지원됩니다. 키워드 검색입니다. 키워드 검색을 예시합니다. 키워드에 폴더블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는 각각의 검색 탭별로 제공됩니다. 먼저 키워드 검색 결과 탭입니다. 폴더블이 포함된 모든 키워드 및 의미 A, B, L, E가 제거된 모든 키워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페이지당 표시되는 키워드 리스트 수를 최대한으로 하고 키워드 그룹 관련 특허수 및 등급을 사용하여 소팅을 합니다. 폴더블이 사용되는 다양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블은 주ующие 셀입니다. 페이지당 표시되는 키워드 리스트가 제공되었습니다. 폴더의 배 kunt이 Nation을 통해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카모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기술 키워드를 클릭하면 기술 키워드 콘텐츠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검색 탭입니다. 폴더볼이 포함된 각종 기술 카테고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표시를 클릭하면 기술 카테고리의 기술 계층이 나타납니다. 기술 계층을 통하여 검색된 기술 카테고리 명칭의 기술적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키워드 검색 결과 탭입니다. 기업 키워드 검색 결과 탭에는 입력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타납니다. 기업 명칭을 클릭하면 그 기업의 기술 컨텐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업 명칭을 클릭하면 그 기업의 기술 컨텐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업 기술 카테고리 검색 결과 탭입니다. 기업 기술 카테고리 검색 결과 탭에는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된 기술 카테고리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타납니다. 기업 명칭을 클릭하면 그 기업의 그 기술 카테고리의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패턴 피아 골든 컴퍼스는 여러분의 시간이 좀 더 소중한 일에 쓰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높아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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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